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.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자 3대3 풀쿼터 갈게. 여기서 3대3 올쿼터. 자 이길 수 있는 멤버로 일단 가겠다. 비밥이 못하면 나한테 욕 많이 먹을 건데. 일단 우리 별별이와 영덕이는 누구야? 영덕이는 누구지? 빈파바 강백호 형 거다. 알았지? 마피아 없어. 마피아 너 없는데 여기 지금? 빈파바 강백호 형 거야. 알았지? 야 뿌띠쭈 이 사람 누군데 골드냐? 자 형이 빨간색 금붕과 힘을 보여줄게. 형 강백호. 빈파바 이거. 올쿼트야 올쿼트. 이거 별별이 섞으면 별별 안 돼. 송태섭 해야 돼. 이거 속도가 생명이야. 오케이. 가자. 간다. 얘들아 딱 한 판 한다. 상대팀 요걸로 봤을 때 티어는 우리가 더 높아.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충분해. 한 판만 제대로 가자. 중수 대표 우리 별별이. 우리 빈파비 안경 선배. 빈파비 안경 썼니? 안경 써서 안경 선배니? 원, 투, 쓰리. 여기서 눌러주면은 바로 내가 하지. 아니. 자 형 여기 있지. 자 포스트업 가고 패스 주지. 슈퍼 가습 형 가지. 형 여기 있지. 형 여기 있지. 스네이크 가기지. 오 뭐야. 어이 씨 미안하다. 애들 블록이 괜찮아. 블록이 괜찮을 때는 송태섭이 해결해야 돼. 야 송태섭을. 터너. 와 올코트야. 야 이거 올코트인 거 생각해야 되네. 형 일단 꼴빗에 있을게. 야 올코트인 거 생각해야 되니까 이거 어렵네. 자 가자 얘들아. 야 이게 체력전이야. 송태섭 해결. 오케이. 송태섭 좋아. 패스하세요. 어 아 스틸. 오케이 나이스. 핍 봐봐. 백 백 백 백 백. 들어갔다. 아 아 까비. 주세요. 오케이. 빨리 빨리 가야 되네. 풀코트는. 내가 봤지. 자 가자. 킹비빵. 오케이. 좋아 빈빡빈빡. 킹비빡. 킹비빡. 오케이. 형 간다. 아 마무리 했어요 이제. 아하. 와 근데 블락 썬다. 형 월밍으로 들어갈게. 형이 먼저 들어갈게. 오. 나이스. 역시 별별이. 믿고 쓰는 별별이. 오케이. 바로 블락. 아. 아 이거 진짜 미안하다. 형이 투 블락 갔어야 되는데. 형 안으로 뛴다. 여기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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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야. 이렇게 가야 돼. 오케이. 오케이. 이 점이야. 괜찮아. 오케이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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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좋아. 좋아. 여기다 왔어 아 아 형 왔어 왔어 괜찮아 아 달제 나 오늘 달제 영상 올렸는데 얘들아 형 찼어 게이지 찼어 자 괜찮아 괜찮아 수비 하나 하자 이번에 형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수비할게 오케이 여기 오케이 역시 좋아 자 형이 아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오케이 좋아 좋아 지금 현재 18 대 12로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오 오 빙밟 마무리 오케 아주 깔끔하게 이겼다 아주 좋아 MVP 바로 받아주고요 자 리바왕 바로 받아주고요 득점왕까지 바로 받아줍니다 개꿀띠 죽기왕도 받아주고요 야 이게 바로 강백호의 정석 아니겠냐 올코트 강백호의 정석을 보여줬다 자 여러분들에게 좋아요를 하나씩 드립니다 우리 빙밥이 아주 욕심내지 않고 아주 팀플레이를 아주 잘했다 아까는 아주 실망했는데 아까 지금 아주 만족한다 고생 많이 했다 응 그래 돈 안쌌어 아 빙밥이 아주 칭찬한다 형이 아주 좋아 자 이게 올코트를 해야 덕을 주더라고 한번만 더 할까 한번만 더 해볼까 자 올코트 한번만 더 해보자 그럼 자 올코트 한번만 더 자 이거 별별이 별별이가 있어야 돼 무조건 별별이가 없으면 안 돼 자 여기서 내가 슈터 키우는 사람 슈터를 영입한다 슈터 정대만이나 뭐 김수겸이나 윤대엽 아니면 서태용을 올리고 있는 사람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을 내가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을 영입하겠다 자 자 없니? 자 오 르브론하다 야 르브론 르브론 왔으면 됐어 자 르브론 빨리 들어와 거사야 얼른 들어와 거사야 너까지 와서 딱 한판하고 끝내기 빨리 자 거사 너 늦으면은 이거 빈밥이나 제왕이나 몽구니한테 넘어간다잉 자 자 거사 거사 안 된다 자 잠깐 자 김트리씨 놀고 있다 김트리씨로 가자 자 김트리씨 안 들어온다 다시 빈밥이다 버텨다 버텨다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야 김트리씨가 들어왔다 스타트 자 자 지금 김트리씨는 이게 방송인지 모를거야 매칭 매칭 눌러라 다들 매칭 눌러주세요 오케이 스타트 자 마지막판 서태웅 하고 싶다고? 별별이 너 서태웅해 그럼 별별이가 서태웅해 오케이 형 강백호 난 농구치니 강백호 그럼 김트리씨가 아마 송태섭을 갈거야 김트리씨가 송태섭을 오면 딱 맞는거지 자 오케이 밸런스 끝 지금 같이 없지만 김트리씨 지금 저건데 집에서 자기전에 하고있는거일건데 자 막판 가기다 출발 별별이 서태웅 연구 받은거니? 이거 받은거겠지? 자 깔끔한 2연승을 하고 마무리하는걸로 아 우리 달려라 오랜만에 오니까 아주 반갑네 얘 거사님 딱에 거사까지 해갖고 르브론 르브론 별별 합이 딱 요도 없이 괜찮은데 오케이 오케이 깔끔한 첫 특점 자 깔끔한 첫 특점 자 나오자 마무리하세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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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깔끔해 아주 안으로 들어간다 리바준비 리바와 블락준비 오케이 바로 앞으로 가세요 나는 올코트가 더 잘 맞는거 같은데 왜냐면 리바운드 포인트가 정확히 보여 봐봐 형이 여기서 리바운드 꿀팁 알려줄게 올코트에서 형이 강패코잖아 봐봐 송태여섭으로 미들슛 들어오겠지 이제 안들어갈거라고 아 한방차 늦었다 일단 형이 한골 넣고 올게 아 오케이 강백코야 정석이야 자 자 다시 수비로 간다 자 수비로 가서 오 에어웅크 한번 보여줘 오케이 설태형하면 에어웅크지 다시 수비로 백 봐봐 여기서 수비로 백하고 아마 미들슛을 쏠거야 바로 올라 어 어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안들어가지 리바운드 내가 잡지 아 못잡았네 오케이 블락각이야 자 여기서 기다렸다가 바로 블락이지 아우 블락왕 되겠다 블락왕 아 이거를 덩클 때려야지 아 이거 먹었네 나 때 먹은거야 이거 아 미안하다 이거 나 때 먹은거야 아 미안하다 이거 나 때 먹은거야 네 올코트로 오니까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오 오 자 오 별별이 에어웅크 잘 들어가네 자 형 안쪽으로 자 아니면 이제 다시 골밑으로 오케이 나이스컷 아 이건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아 오케이 아 이번에 서태훈 캐리다 형 요번째 요번 판은 서태훈 캐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씨 플러기 안 맞네 내가 바로 오늘 암바원 포인트가 안그랏 아 오케이 서태훈 캐리다 서태훈 캐리야 얘들아 형 바스켓맨 쌓였다 아 아 아 자 형이 신호 좋다 자 김츄리님 보셨죠 네 일로 죽기만 하면 돼요 어? 내가 바로 넘버원 포인트 가드다 오게요 나이스 블락 아 나 줘 나 줘 마무리할게 내가 지금 18대 14로 이기고 있어요 천재 강백호의 마지막 덩크로 마무리 자 수비가기야 오오 자 마무리를 승리로 자 20대 16으로 승리합니다 요번판의 MVP는 무조건 서태웅이야 오 김수리님이네 오호 자 이제 마무리는 다 됐고요 자 임무에서 받은 것 좀 볼게요 보상 받고 자 오케이 그리고 신입생 훈련에서 나 빨리 서태웅 받아야지 자 여기서 획득해주고 자 서태웅이 가까워왔다 12포인트만 올리면 이제 12포인트만 올리면 서태웅이다 조금만 더 올리면 된다 아니야 잘했어 이번판은 내가 좀 못했는데 김트리님이랑 우리 별별이가 잘했어 서태웅으로도 에어컨을 잘 넣었네 네 네 네 네 네